여기 대체는 횟수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고 여기 이렇게 오, 번호가 있네, 번호 전어 전어요 전어예요 얼마씩 해요? 25,000원이에요 전시를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구경하노 제천항 수산 화이팅! 화이팅! 노란 컨셉이네 제천항 수산은 노란 컨셉이야 화이팅! 전화번호도 다 찍어줘야지 우리가 그 시장에서 1km에 전어를 15,000원 했는데 여기 물어보니까 25,000원이에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이건 또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살아있는 거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직접 소비하는 데니까 거기는 뭐 시장이고 그쵸? 생물이고 또 거기는 이제 준 거니까 다르긴 하겠네 아유 세상에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주는데 괜찮아요 안 부르고 안 부르고 안 부르고 이렇게 어유 개봐라 여보 일로 들어가봅 안쪽으로 뭐라 우리 강아지 자주 온다 여기 여기 우리가 자주 오는데 형이 우리가 자주 오는데 대한세상 우리가 자주 오는데 여기 뭐야? 네. 네. 대신.. 네.. 네. 네. 게가? 네. 게가? 이거 뭐야 뭐 도와? 이야 고생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우 들어가야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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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한국어치는 한국어치 아 5만원 받아요 5만원씩 해요 5만원 저희 집이 제일 싸요 아니 우리 여기 단골이에요 여기만 와 대체하면 이 집만 오는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온다 하는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 가는거에요 여기 왔다가 그냥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없는거 다 썼어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여기 여기 간장대장 여기 여기 상련 아줌마인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야 대단하다 문어 이슈 충청노대장 아유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우 이건 뭐에요 이건 또 요매에 우리 그때 한번 큰거 잡아가지고 두판을 싸가지고 갔는데 우리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2만원 물고기 있어가지고 두판을 다 먹었어요 한번에 저 제일 위에 있는거 있잖아요 시퍼먼저에요 저거 뭐죠 저게 이제 가든바리 가든바리 가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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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바리 가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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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요 여기 아무래도 4명이 5만원이면 뭐 그렇죠? 엄청 싼 가지야 여기가 그래서 직접 먹어도 되는데 요매에 헷둘가지고 매연탕까지 가서 가사먹어요 그냥 아이고 저개도 저개도 사가지고 저개도 먹으면 참 좋은데 하하하하 다음에는 저개도 사가지고 저개도 사가지고 새우. 대야지 대야. 지금 축제하잖아 또. 아 남당아. 이제 홍성 쪽으로 올라가보면 지금 대야축제를 한 달 이상 하더라구요. 대야천사인? 네. 펫산타. 굉장하죠? 이거는 뭐야? 돔인가? 이거 얼룩얼룩? 네. 돔이죠? 네. 돔도 이거 맛있는 거잖아요. 무슨 옥돔 무슨 돔 뭐 해가지고. 얘는 뭐? 광어. 그 옆에 있는 거. 뭐라. 백합하고. 백합하고. 와. 으으으. 농어. 어휴 크다. 으으으 크다. 으으 크다. 그리고 뭐야. 송어. 송어. 송어 축제는 송어. 송어는 민물인가요? 네. 송어는 민물이죠. 우리 동네에서 많이. 아아. 그쵸. 그럼 그건 뭐였지 그때? 봄에 했던 게. 송어인가? 숭어. 숭어. 숭어는 바다에서 나는 건가요? 숭어 축제 했나 그러면? 응. 숭어는. 뭐 했는데 그때 거네. 네. 서해안 쪽에. 서해안 쪽에서 많이. 아아. 여기서도 한 거 같아요. 왜 안 오시나요? 네. 연어 축제를 이제 동의하네요. 아아. 연어가 이제 돌아오니까. 네. 나갔다 오니까. 여기 이제 건어물이 이쪽이에요. 아아. 이쪽은 이제 건어물. 이쪽은. 아유. 요. 전어들이 하자면 파릿파릿하네. 전어들이 파릿파릿하네. 어. 전어들이 파릿파릿하네. 이쪽은 이제 건어물인데. 아아. 여기 있잖아요. 저기. 네. 여기. 여기. 아까 그 저기 뭐야. 지퍼 같은 거. 네. 이렇게 안 와. 여기 계셔보세요. 내가 가서. 이리 오시고 올게요. 네. 아. 저기 있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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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아. 맞아. 맞아. 네. 근데 나는 여기서. 네. 뭐지. 아. 가재미인가. 가재미로 지퍼를 한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 지퍼있어. 아니. 가재미 지퍼. 그것도 맛있더라고. 가재미인가 뭔가를 지퍼면 안 되잖아. 가재미가 아니고. 뭐지.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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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질i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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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습이구나 저것 좀 들어다주세요 아니아니아니 저 밖에 차에 차에